안녕하세요. 현지시간 화요일에 있었던 미국 뉴햄슈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했죠. 니키 헬린은 아직 포기 안 한다고 합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더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걱정이 뭐냐면 우크라에서 맥없이 꼬리를 내린다 미국이. 혹은 트럼프가 엊그저께 테레비랑 인터뷰를 하면서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거냐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나선다 안 나선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대만이 우리로부터 반도체를 다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우크라에서 쉽게 못 물러난다. 그렇게 맥없이 못 물러난다. 이게 다 유럽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다. 단지 트럼프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지금 말하자면 맥이 한 마리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유럽이나 대만이 좀 더 정신을 많이 차리겠죠. 한국도 정신을 많이 차리겠죠.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되는데 그럼 정치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쓴소리하겠습니다. 한 위원장 혹시 기회가 나면 길지 않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일경제에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썼어요. 서천의 화재현장에 가서 한동훈이 윤 대통령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에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컷을 쓰면서 이거 카노사의 굴욕이다. 상당히 매일경제가 거기에 좀 뺐다 하니까 매일경제가 많이 뺐다 하니까 이제 카노사의 굴욕, 11세기에 로마의 교황한테 대들었던 왕인데 교황한테 나중에 말하자면 머리 숙이고 굽혔다. 그래서 굴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굴욕이 아니라 한동훈이 굉장히 잘못 차신한 거다. 그랬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그랬냐. 매일경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스토리를. 계속 언론은 이렇게 물고 뜯고 흔들고 틈을 만들고 이런 거가 언론입니다. 1위 때니까.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회를 보면서 많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김경류 씨 뭐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조국 때까지 박원순과 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여연대에서 그리고 나서 아무 다른 어떤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자유, 공화, 보수 쪽에서 존중해 줘야 될 어떤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행보가 하나도 없어요. 참여연대 박원순 패걸이었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금 국힘의 비대위원을 쓴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지. 아니 대한민국을 보는 정치관의 기준이 조국을 깠냐 조국을 빨았냐 조빠냐 조까냐 그게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구분짓는 정치관이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다 조국 가다가 다친 검사이긴 하지만 그거는 검사로서의 경험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집권당의 어떤 정치 혁신을 위한 일꾼을 뽑는 거가 조빠 조가로 뽑을래 당신 그거 그거밖에 경륜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한동훈 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문제가 또 좀 다르죠. 굉장히 다행히 실현을 해서 중간에 그만둬서 큰 사고가 안 났는데 법민련이 이게 굉장히 색깔이 지난 종북단체예요. 일부 사람들은 간첩조직이라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법민련은 우리들이 만든 단체야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죠. 주사파의 코아 조직이고요. 1995년경에 결성이 됐을 겁니다. 이번에 평양방송에서 우리 앞으로 평양방송 간첩방송 안 해 그리고 우리 남쪽과 접촉하던 그런 기구들 다 이번에 해체할 거야 하면서 대표적으로 꼽은 게 법민련이에요. 그 정도로 족보가 있는 데고 이 민경호 씨가 법민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법민련은 신군부 정부도 아니고 YS 정부 때인 1997년에 이적단체로 규정이 됐어요. 민경호 씨 같은 경우에 법민련 활동 이후에 저도 이 양반이랑 한 두어번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른바 세칭이 전향했다 그래요. 분당 쪽인가 어디에서 전향하고 수학학원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전향은 말이고 행적이 뭐가 있냐 이거지. 행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보수 공화를 위한 행적이 없다고. 진정한 전향은 주장이 아니라 실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까고 말해서 저는 민경호 씨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생각이 어떤지 알 게 뭐야. 잡아다 주리를 틀어본 적도 없고 뭐가 진짜인지 알 게 뭐야. 생각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작지 않은 사람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자유민주공화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활동했냐. 뭐 했냐. 뭘 했길래 한동훈이 비대위원으로 들여놨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누구를 쓰나를 보면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 있어요. 난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사실은 내심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집권당을 비상한 방식으로 대수술하는 프로젝트의 비대위라는 건. 그런데 박원순의 사람이었고 또는 평양의 추종자였다가 아직 행적을 통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뽑아줬어. 눈이 옹이구멍인가. 한 위원장. 귀한 눈은 옹이구멍이야. 그것밖에 사람을 보는 눈이 그것밖에 없냐고. 우리가 어떤 제가 그러지만 사람은 자기 배우자나 혹은 자기 친구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되게 감이 잡힌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원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저는 계속 그때부터 이거 한동훈 좀 문제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여기까지가 교만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으면 틀림없는 망조 대실패 레시피가 완성이 되죠. 박덕이죠. 박덕. 덕이 없는 거. 야멸찬 거. 한동훈을 이렇게 이번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사람 사는 방식 사람들이 서로 챙기고 배려해 주는 그런 방식을 이 사람 이해하고 있나? 그냥 자기 똑똑한 맛에 그냥 재주 있다고 설치는 맛에 사는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저기 뭐야 김건희 제가 뭐 여기서는 김건희 씨라 그럴게요. 여기서 제가 여사라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김건희 씨의 경우 이제 선친이 어르신이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아 자기가 선친의 친구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미국 교포라고 찾아와서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은 거지. 또 그 선물을 국고에 귀속을 시켰어. 이게 무슨 범죄성, 의혹성의 문제냐고 상식적으로 해서. 저는 해병대 건 터렸을 때도 짧게 얘기했었잖아요. 사단장을 때려잡냐 안 때려잡냐는 그 사단장의 한 행위나 어떤 지시가 지휘 책임의 자원이냐 형사 책임의 자원이냐예요. 저보고 그 사람 지휘 좀 잘못했다. 지휘 책임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거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콩밥 먹여야 돼. 그건 아니에요. 형사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검찰을 했다는 자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게 범죄성이 있고 사과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성숙하고 세련되게 처신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지저나게 똥을 밟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선친 이름 파는 사람한테 당했어. 아유 그 저기 뭐야 그러나 그 선친 그렇게 감정적인 거 파고들어서 그렇게 공작하는 걸 두고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법률 책임을 묻겠다 이건 좀 야비한 거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처신이 성숙하고 세련되지 못했다. 정서적인 허점 정서적인 배고픔 뭘 파고들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어르신에 대한 그걸 아주 공작을 한 케이스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하고 법률적인 걸 하냐. 희생자인데 일종의 그 얘기를 할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김경률한테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일단 사리도 안 받고 자기의 동료이자 자기의 보스인 윤석열 에 대한 배려도 없고 더 나아가서 여성 김건희라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저는 김경률 씨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안 좋아하죠. 저는 윤석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는 여성이고 저는 제 여성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니까 저는 좀 수도분하고 펑퍼짐하고 그런 타입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런 김건희 씨 같은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긴장해요. 엄청 긴장해요. 그런데 저도 좀 들은 말이 있죠. 후보 출마했을 무렵부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야. 풍채도 있고 자기 정렬도 넘치고 아예 더러운 거 한번 들이받아야겠다 이런 근성도 있지만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은 느닷없이 끌려 나와서 지금 공인 중에 공인이 돼서 지금 창자가 어떻게 꼬여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투명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숨을 못 쉴 지경일 거라고 숨을 못 쉴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거다.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일 것 같다라고 소문을 들은 게 벌써 그게 대선 무렵이니까 지금 대선 무렵에서부터 거의 2년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냥하듯이 뭐라? 자기 보스이자 자기 동료의 부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야멸차고 박덕한 거 아니야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한동훈이 노는 꼴 보니까 윤석열 보고 너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집에서 밥도 먹지 마 그 소리네 그랬어요.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요 윤석열과 김건희 둘 사이가 편할 리가 없죠. 저런 짓을 그러면 그렇게 무슨 진짜 범죄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범죄도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광낼라고 저짓을 해? 사람이 저렇게 야멸차고 박덕하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리상태일 거다라고 느낌이 딱 어디서 왔냐면 영국 왕실 방문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뒤가 김건희 씨입니다. 한번 보세요. 직접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옆에 가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뭐라 그럴까 이 광경을 그냥 뚫레 뚫레 이렇게 보잖아. 기가 다 빠진 상태 아니에요.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지금 저런 상태에 가 있는 영부인을 사냥감 몰듯이 몰아? 나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잘 채우길 바라고요. 좋은 일 하기로 바라는데 그거랑 떠나서 한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충고를 한다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제가 예를 들면요. 선배 하나를 얼굴로 안 봐요. 상당히 친했던 선배인데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자살을 했어. 그래서 야 부인이 왜 죽었어? 그랬더니 우울증으로 투신을 했대. 부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선배가 1년에 365일 술만 먹고 다녔거든 새벽 1시까지. 부인은 만성우울로 어떤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새벽 1시까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렇게 손을 떨면서 술을 먹고 다녔다. 그래서 야 저게 사람 새끼냐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사랑을 하던 안 하던 살을 섞고 같이 애를 낳은 사이인데 같이 늙어가는 사이인데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 지금 제가 보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은 상태에서 몰려있는 상태라고 이거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더 느꼈을 거예요. 저는 뭐 귓결에도 소문도 별로 없고 저는 이거 보고서 그냥 느낀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을 좀 잘 개최해요. 예를 들어서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아산방조제 공사에 갔다가 오면서 헬기에서 내렸어요. 그날 오후에. 그게 그날 저녁뉴스에 나와. 아직 이제 궁정독에서 사건 터지기 몇 시간 전이겠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다 기가 빠졌지. 저 사람 저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제가 이런 돗자리 깔 수 있을 정도라 그럴까 그런 점에서 예민해요. 저 행동을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또 보스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의미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공정한 문맥에서 물론 범법을 하면서 배려를 한다든지 범법을 보호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범법도 아니고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의 요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처신로 보면서 이거 남자 김순덕도 될 참이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김순덕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냐면 윤석열 흔들기 선봉장 그거야 그럴 수 있어. 이준석을 거의 젊은 정치성자처럼 띄웠잖아. 몇 달 전에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이런 차원에서 띄웠어요. 제가 온몸이 오글거리고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아니 저 분이 왜 저러시나. 그 다음에 제가 김순덕 씨에 대해서 야 너 안 되겠다. 라고 제가 낙인을 찍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일 때 아니 박 대통령이 싫어할 수 있어. 저도 뭐 좋아하지 않았었고 몰아붙일 때 그걸 라스푸틴의 비유에서 몰아붙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하그라 그룹 섹스 소문돌때 그 괴담돌때 라스푸틴이 로마노프 왕자의 마지막을 촉진시킨 인간 아니에요. 니콜라이 왕자가 유럽 전선에서 몰두하고 있을 때 유럽에 나가서 일종의 수도승이라고 하는데 야바오꾼이죠. 제대로 수도를 한 적도 없고 궁정을 휘젓고 다니면서 모든 여성들을 다 섭렵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딸과 아내를 농락당한 귀족들이 불러내서 칼을 찔러 죽였죠. 박 대통령을 비판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라스푸틴은요. 지금도 러시아 웹사이트 가면 라스푸틴의 가운데 딸이 성깁니다. 그래가지고 포르말린에 담가 놓은 무슨 소시지 같은 거 이렇게 팔아요. 온라인에서. 박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라스푸틴을 갖다대. 그것밖에 안 배웠어. 당신은? 당신은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 저런 야비함이 야박하고 야비한 거거든. 동아일보는 저런 사람을 간판 내세워서 무슨 신문을 하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쓰기도 좀 너무 종이가 뻑뻑하고 조선일보는 또 다른 점에서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권합니다. 남자 김순덕 떠는 일은 피하십시오. 이게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위원장한테 이제 좀 더 충고를 하면 지금 이게 이제 국힘 비대위가 부닥쳐 있는 어떤 환경이 우선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이 돼야 돼요. 우선 군사지정학적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한국이 굉장히 엄중한 시대에 와 있잖아요. 윤석열이 굉장히 잘한 거 두 가지를 잘했죠. 외교안보 통일 쪽하고 경제 쪽.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이장관 같은 자를 이주호 같은 자로 교육부 장관 옮겨놓고 김행위를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하고 아유 참나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일들이고 그래도 이주호는 야가서 큰 사고는 안 치고 있죠. 다행히 처음에 사고 칠라 그러다가 깽갱하고 사고 안 치고 있지 요새. 이주호는 또 그런 점에서는 야가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는 외교안보 통일 쪽, 한미관계, 한미일 삼국체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대중관계 이런 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지금 벌려진 상황은 이게 제1도련, 제1도련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일본을 관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백령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를 관통해서 가는 거다. 오키나와로 제가 제1도련 그렇게 옮겨온 거다. 그 얘기하잖아요. 제1도련과 미중 대결만 한반도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류와 문명 전체가 걸려있는 게임이거든요. 중국이 서방 문명, 우리가 서방인데 한국도.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뒤집어 엎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국회의 비대위의 사명은 뭐냐면 엄중한 시대에 엄중한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싸움이 제대로 붙은 거 아니에요. 한미 그리고 밑에 일본 질질 끄고 가고 있는 왼쪽 역삼각형 구도하고 중국을 정점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있는 삼각형 구도하고 둘이 싸움 제대로 붙고 있는 거거든.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국민을 설득하고 올바른 아젠다를 관찰시킬 수 있는 그런 직권당, 그런 정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지금 그 게임의 첫 챕터에 들어가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뽑은 게 김경률이 민경우냐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씨 등짝에 칼질하냐고. 난 참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냐 이거야. 내가 묻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공안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한국은. 왜냐하면 공안이라는 건 반중 한미동맹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법민련을 없애고 평양방송을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법민련이 그런 급의 단체예요. 지금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오너잖아. 북의 핵미사일, 발사 차량 그거 다 중국에서 오는 거지 그럼. 북이 어떻게 만들어. 그럼 중국이 왜 북에 핵가 미사일을 채워줬냐. 하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심리적 강압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북핵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는 우리 중국뿐이도다. 이거죠. 그렇게 세뇌하려고 그러지. 그런 세뇌를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막 떠들어주잖아. 두 번째는 군사강압이죠. 밀리터리 코어슘.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도모를 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 꼼짝마 그거죠. 그래서 지금 공안의 핵심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북한은 대남 공작을 감당을 못해서 사실상 포기하는 형태입니다. 요새 간첩 중에 돈 안 달라고 징징거릴 놈이 누가 있겠어. 돈도 한두 푼인가. 여기가 생활수점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돈 액수도 커지잖아. 북한이 걸 어떻게 감당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몇만 불 줘봐요. 아유 지금 뭐 껀값 하세요. 5만 불, 5만 불. 그 애들 껀값이지. 간첩 입장에서 5만 불, 7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지금 사람 어떻게 보고 6천만 원 딸랑 보내고 나보고 간첩질을 하라는 거야. 이 아저씨들 왜 이래. 그래서 지금도 평양의 족보를 받아갖고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거는 장롱 속에 박아놓고 아마 중국 면허증을 또 따로 땄을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중국은 그게 무슨 전기차가 됐던 전기버스가 됐던 그런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이랑 많이 저걸 줄 수 있으니까 주요 광물 자원이 됐던 간에. 그런 거 다 인민해방군이 컨트롤하거든요. 하다 못해. 중국은 중국 철근. 중국 철근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저기 수입권 같은 것만 줘도.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2천억만 수입해도 2% 오파상 마진 먹으면 40억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즈니스와 인지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얼마든지 한국을 쪼물락거리려고 시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의 공작침투가 기승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공안이 즉 반중 한미동맹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국힘 비대위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정당이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공안 반중 한미동맹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김경률이나 민경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중하게 못 써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번에 행적이 행적으로서 증명이 안 돼 있잖아. 그다음에 세 번째 비대위의 과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죠. 국힘에는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관념, 전통, 습속이 전혀 없습니다. 습속은 정치학 용어예요. 사람들의 정치적 풍속. 그러니까 모리즈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상향식 공천 이래가지고 당원협의회에서 후보를 정한다. 말은 멋있지. 미국식의 프라이머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식의 코커스가 필요합니다. 코커스는 당원끼리 정하는 거고요. 프라이머리는 선거법을 고쳐야죠. 그거는 프라이머리는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투표를 해서 정하는데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같은 날 하죠. 보통. 한 사람이 한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게. 프라이머리 코커스를 지금 하면 문제점이 많죠. 위험하죠.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금 당원협의회에서부터 상향식으로만 올라오면 지금 문제점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제대로 된 인재 된다는 보장이 더 없지. 동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죠. 동네에서 큰 사계 찜질방하고 저기 가면 또 그 사람이 저 빌딩도 운영하고 저기 가면 큰 예식장 컨벤션 센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선출자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당원들이랑 당원으로서 한 30년 해왔던 아주 배에 기름이 쫙 껴있고 그러나 몸은 날씬하게 관리되어 있고 피부는 반질반지라고 한 70쯤 나가지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3번 골프 치고 이런 분이 이제 후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세상이 그런 거지. 그럼 거꾸로 지금처럼 가는 게 맞냐. 지금 어떤 상태냐. 풀뿌리는 막아놓고 선수끼리 커넥션에서 눈도장 찍고 패거리 지어서 쑥턱거려가지고 정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국힘 진성 당원이에요. 아무 풀뿌리 활동이 없어요. 실은. 유의미한 풀뿌리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제시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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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제대로 된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홈페이지가 없어요. 가서 보고 이렇게 인터랙트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어. 꽤 알려진 국힘 국회의원인데 현역인데 지금. 엘리트라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지금 상태도 문제고. 그렇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신봉해가지고 모든 것은 다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게 최고입니다. 바로 그렇게 갑니다. 이것도 문제고.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빠져나가냐. 프라머레코커스 풀뿌리 민주주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씨앗을 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하나 잘 택하면 돼요. 저는 이제 권하는 게 전국 선관위원. 이게 뭐 편의상 제가 3천 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 읍면동. 행정동으로서의 읍면동이니까 이게 2천 한 4,500 돼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가 뭐 200 한 3,40개 되니까 그럼 벌써 2,600, 700개 되잖아요. 거기에 17개 광역 전국 하나. 그런데 뭐 광역까지 포함을 하면 그럼 2천 한 5,600 될 거다. 2,500.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당원이면 안 되거든. 선관위원은 정당 추천 선관위원은 정당의 추천권은 있지만 당원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의 의사결정과는 좀 분리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뿌리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걸 좀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도 막아줄 수 있고 공명선거도 관철시킬 수 있고. 이런 건 왜 하나냐고.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지. 풀뿌리 민주주의로 결국은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모든 걸 다 상향식으로 뒤집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니까 당장의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면화시키는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시키는 건 못하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지구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게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나 선거제도에 관한 무결성, 공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프로젝트를 좀 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군사지정학적인 지금 엄중한 시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침투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공안적 관점. 그러니까 반중 한미동맹을 염두에 둔 공안적 관점.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진화 경로에 관한 관점. 고민. 이런 게 비대위원장이 할 일 아니여. 지금 김건희 씨 등짝에 칼질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아. 무슨 전직 범민련 출신 세우고 무슨 전직 참여연대 출신 세우고 이런 일이 아니라고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참 깍깍해. 깍깍해. 그래서 한동훈 씨한테 말하고 싶은 건 스테키로 못 풀면 스팅크스에 물려 죽습니다. 이런 게임은 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지금 이 세 가지 화두 군사지정학적인 시대의 엄중성에 관한 거. 그다음에 공안의 본질에 대한 통찰. 풀뿌리 민주공화국에 대한 고민. 이 세 가지 화두가 비대위가 해야 되는 근본 화두예요. 이런 게.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